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 유튜버가 발 마사지를 받은 후 심각한 피부 감염으로 수술을 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조튜브에는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았다가 수술까지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유튜버 A씨는 캄보디아 CM립에서 1시간당 5달러인 발 마사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받은 후 발목 부위에 동그란 물집이 잡혔고 처음엔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 집에서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란 고름이 차오르는 등 점점 증상이 심해져 결국 피부과를 찾은 A씨는 이틀 뒤에 갔더니 또 고름을 짜고 주사를 3번 맞았다. 그렇게 2주간 피부과에 3번을 갔다며 다른 피부과에 갔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상태가 심각해 대학 병원이나 외과에 방문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과의사가 보자마자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곧바로 마취하더니 칼로 피부를 재서 염증을 전부 긁어내고 주사바늘을 꽂아 남아있는 염증을 빼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발목에 염증이 생긴 이유에 대해 7천원짜리 캄보디아 마사지가 워낙 싸니까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마사지사가 손도 안 닿고 오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남성분들은 다리에 털이 많은데 그 모공 안으로 세균이 침투한 거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싼 게 비즈떡이라고 마사지 비용 아끼려다가 병원비, 약비, 교통비 등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경과를 보고 재수술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염증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회혈증이 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병원 안 가고 수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핫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